호판식에 청소를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 엑소 현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대가 있겠습니다. 많은 자랑스러운 퀵붓기야 하는 것을 굳게 가집니다. 먼저 더 나은 대구시를 만들기 위해 노랄동산시 대구광역시 김선조 행정부 시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5성 등급을 축하드리기 위해 노랄동산시 대구광역시 김선조 행정부 시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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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과 현판식을 진행해주셨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5성 10등은 인터뷰고 엑소입니다. 2012년 9월에 특 1급 등록과 함께 같은 해 세계 생명국어학회 동호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urat인 таких 이런 저희 인터뷰고Эк스포는 잘 매일이 정해였습니다. 5성 등급 첫 번째 도전에서 평가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준 높은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에선 불구하고 첫 번째 평가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1차에서 받은 피드백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축한 마스터 플랜에 시행 무엇보다도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시세의 변화와 흐름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한 서비스가 실행되었습니다. 시설 전면 교체, 메뉴 전면 교체 무엇보다도 저희가 오성호텔 인증을 받고 자신있게 소개드릴 수 있게 된 점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시민들의 입자리를 제공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북부각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먼저 오늘 오성급 정말 저희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호텔이잖아요. 워낙 유명한 호텔인데요.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젊은 분이 이렇게 큰 호텔에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심석 너무나도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고요. 긴장도 되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축하드리로 온 자리이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응원을 받고 또한 좀 더 긴장도 하게 되면 호텔이 더 잘 되는 게 또 저도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정말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사회에서 발사하신 인터뷰 엑소의 이기수 대표입니다. 관계자들의 노후에 미국에 위치한 도심 속 특급 호테로서 엑소에서 연출 대체된 박종 엑소에서 연출 대체된 박종 네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카메라 봐주시고요. 밝은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의 국지역 최고의 포탐 문화 시사 호텔호서의 힘찬 악랄을 영원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쪽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이쪽 카메라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카메라 보시고요. 밝은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으로 가입고 화이팅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카메라 봐주십시오. 정면입니다. 정면 카메라 봐주시고요. 밝은 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몇천 원 됐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